음악 저는 주식회사 아이디인 김태현 전무입니다. 저희 회사는 위생배관에서 보수유지를 간편히 하고 문가를 절감시키는 시스템을 공급하는 회사입니다. 본 제품은 2014년 발명된 연에서 금상을 수상한 페루프 순환을 이루는 용수 공급 시스템으로서 분배기, 운영수전, 수도꼭지를 일체한 단일 유니터의 수도꼭지 수전박세로서 본 제품의 장점은 기존 배관의 길이를 30% 이상 절감시키고 당해층에서 보수유지를 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제품을 개발한 제품입니다. 저희 회사는 기존 위생배관 시스템뿐만 아니라 복사 냉난방 시스템을 개발하여 에너지 절감을 물론 중국 등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